이리 와봐 얘들아 이리 와봐 사토야 한이 좀 말려봐 사토야 한이 좀 말려봐 한이 어떻게 이렇게 말을 안 듣니? 엄마 지금 사토야 기다려 지금 아직 뜨거워 아직 뜨거워 방금 닮은 거야 아직 뜨거워 옆자리 앉아 기다려 기다려 한이는 거기 올라가지 ㅋㅋㅋㅋ 아우 나 정말 얘네 왜 이러니 얘들아 방금 닮아서 뜨거워 뜨거워 아트 아트 이걸 시켜야 돼 자 달걀을 시키겠습니다 여러분 시킬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우리 꽁지 불쌍하니까 꽁지도 드려보내줄게요 자 공지 들어오세요 자 공지 들어오세요 야 여기서 싸우는 아이들은 다시 태출당합니다 공지사항을 이용해주세요 누구들 나는 뭐하시는 겁니까? 정말 총 최적 남북입니다 님들 어우 님들 님들 내려와 다들 내려와 너는 왜 이러세요? 지금 계란 시키는 중이거든요 여러분 총 최적 남북 내려오세요 여러분 총 최적 남북 아니야 아니야 아니세요 여기 이분은 또 왜 빛이 소녀 빛이 소녀 빛이 소녀 왜 기절한 빛이 소녀 지금 뭐하시는 거야 빛이 소녀 빛이 소녀 빛이 소녀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아저씨 아저씨 지금 그러실 때가 아니에요 어우 계란 뜨거워 죽겠네 계란 엄마 손 빨개진 거 보이세요? 보여요? 여러분 여러분 자 여러분 질서를 지키세요 아니야 아니야 빛이 소녀 빛이 소녀 예외 없습니다 빛이 소녀 뒤집으면 안 돼요 빛이 아니 저기요 식빵씨 내려오세요 식빵 내려오시고 내려와 공지 공지 내려와 옳지 빛이 소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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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제 거의 다 식었어 다 식었어 엄마가 이거 이제 줄게 자 자 이거 줄게 달걀 줄게 달걀 달걀 여러분 안 드세요 다 진정하셔야 다 진정하셔야 됩니다 다 진정하셔야 돼요 진정하셔야 돼요 진정 진정하세요 진정 빛이 소녀도 진정 아 진정 빛이 소녀 빛이 소녀 블랙 빛이 소녀 빛이 소녀 빛이 소녀 핸드폰 직착금지 빛이 소녀 ệ şalan 막내 빛이 소녀 빛아내 빛이 소녀 안 읽어봐 자 다들 앉으세요 계란을 깼겠습니다 잠깐만 날들게 계란이 안 익었어? 계란이 안 익었어? 계란이 안 익었어? 계란이 안 익었어?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깐만 얘들아 계란이 안 익... 아니 잠깐만 얘들아 자 일으세요 으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